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21대 총선 결과에서 범죄자들이 남긴 범죄 행각의 점검물 수집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날 이선생이 보내준 표본수를 기준으로 하는 2020년도 4월 15일 총선 사전투표의 해석이란 제목의 8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선생 리포터의 변칙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도표는 21대 총선 대전중구입니다. 맨 위에 표본수가 있고 황운하 여러분 아시죠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함행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인물로 검찰의 기소상태입니다. 황운하 이은근 그리고 a를 b로 나눈 값 그 다음에 오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것은 선거의 최종 결과는 표본수가 13만 1800이라는 것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수가 4만 2809라는 것 대전방송에 실시한 여론조사가 508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수치는 붉은색 수치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오차값인 22.5하고 그 다음에 대전방송의 오차값인 8.7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표본수 13만 1800에 32.48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4만 2809명입니다. 그러나 대전방송의 여론조사는 불과 508명의 표본수를 이용해서 오차가 푸른색인 8.7% 정도 나올 정도로 모집단의 최종 결과인 a의 b 1.046을 추정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는 4만 2000명이라는 아주 큰 표본수입니다. 그런 표본수를 갖고서라도 최종 결과에 해당하는 모집단의 최종값, 모집단의 창값을 추정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오차가 22.5%로 너무 크기 때문에 붉은색입니다. 통계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오차가 22.5%라는 것은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을 강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10%를 넘어서는 것은 대부분 통계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통계적 변칙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22.5%라는 오차값이 중요한가? 첫 번째는 표본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집단에서 얻은 추정값이 모집단의 최종값에 다가간다는 것은 통계학의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른바 대수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표본집단이라는 것은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표본수가 아주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모집단인 총투표수의 최종값에 근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반한 사실이 이번에 여러분이 확인하는 도표입니다. 13만 명의 전체 투표자 가운데 4만 2천명이 넘게 참여한 관내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최종결과를 벗어나던 정도가 매우 심해서 상관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500명이나 1천명을 이용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여론조사나 출구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황운하대 이은근이 대결한 대전중구 사례만 보면 결국 통계학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그런 사례가 이번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변칙이다 혹은 통계적 조작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작을 이해하는 쉬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전을 던진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주 쉽게 왜 그것이 조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이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 즉 0.5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안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5일 수도 있고 0.6일 수도 있고 0.7일 수도 있고 0.4일 수도 있고 0.3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0번 던지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횟수를 100번, 1000번, 10만번으로 횟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확률값은 거의 0.5에 근접하게 될 것입니다. 대전중구의 경우 투표자 수가 13만 명입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4만 2천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전을 가지고 13만 번 던졌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전에 안면이 나올 확률은 0.5라는 값이 아주 가까이 다가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4만 2천 회 정도 동전을 던졌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안면이 나올 확률은 0.5라는 값이 상당히 가까울 것입니다. 13만 회를 던지는 경우나 2만 4천 회를 던지는 경우나 두 값은 비교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단 몇 퍼센트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통계학적 처리를 한 오차가 단 몇 퍼센트 많아야 한 단위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처리한 통계적 처리 결과를 거친 오차가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에서 전국적으로 20%, 30%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이한, 괴상한, 핵에 망측한 그런 사전투표의 오차값들이 수두룩하게 등장했습니다. 대전 중구는 오차값이 22.5%입니다. 부산 남구을 이현주 후보가 출마했던 것은 30.3%입니다. 광진구을 오세훈 후보가 출마했던 것은 28.3%입니다. 동작구을 나계원 후보가 여름 출마했던 것은 36.7%입니다. 이런 것은 조작, 사전투표가 조작되다는 것을 강하게 증명하는 그런 증거물입니다. 범죄 증거물입니다. 이런 범죄 증거물이 속속 나옵니다. 불구하고 선거 부정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죄인이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차값이 20%, 30% 나온 것은 그건 완전히 조작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508개 던정을 떠져서 얻은 것과 대전방송은 508개를 던졌습니다. 표본수가 508개이기 때문에. 오차가 8.7%입니다. 반면에 4만 2천의 동전을 던져 얻은 대전중구의 관내 사전투표의 여론조사의 오차는 22.5%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모집단 10만 명, 표본집단 3만 명. 당연히 표본집단에서 구한 A를 B로 나눈 값은 모집단에서 구한 A를 B로 나눈 값하고 거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여러분 정리정돈 하게 되면 결국은 표본수와 그 다음에 오차값만 보더라도 이번에 사전투표가 아주 조작이 됐다. 그래서 4.15 총선에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나 관외 사전투표는 조작되었다. 이렇게 봐도 하등의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숫자가 만든 흔적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TV입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주변에 널리 영어권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나라를 반듯하게 만드는 데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